도깨비볼 운명학 연구소 오랜만에 신축년의 신축월 양력으로 1월로 바뀌는 일간별 월별 운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의 운이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달력으로는 양력 기준으로 제가 적은 부분이라서 숫자만 내년으로 바뀌었어요. 현재 녹화 시점은 2021년도 12월 10일 늦은 저녁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주는 절기가 중심으로 돌아가죠. 자 이것도 적을게요. 4주는 절기 중심입니다. 즉 양력 기준도 아니고 음력 기준도 아니에요. 절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양력 기준으로 적은 부분이고 1월 5일 저녁 6시 13분에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4일 새벽 5시 50분까지 이 입춘이라는 절기가 들어올 때까지가 1월의 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 신축년의 신축월이라고 하는 이 달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축년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1년 반 만에 지금 이 신축에 대해서 언급을 또 드리게 되었는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요. 신축에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청간 지지에서 볼 때 이 신금은 축축한 수의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축이라는 부분도 달에서 또 축이 한 번 더 왔잖아요. 그래서 이 금의 기운을 얻었지만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 기운을 얻어서 청간에서도 당연하겠지만 금수의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도 계수가 이제 드디어 올라오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꿈틀꿈틀하고 그리고 이 달에서는 모두 축축한 수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쪼개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1월 5일부터 1월 약 14일까지 약 9일 정도가 개수라고 하는 이 웅동이 계속 힘을 줄 것이고 잠깐 신금이 잠깐 이제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한 3일 정도 될 것이고 그게 15일부터 한 17일까지 하루 이틀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일부터 2월 4일 이 입춘 새벽까지 거의 2월 3일 자정 넘어서 이제 소멸이 될 것 같은데 장장 한 18일 이 정도 기토라고 하는 음을 마무리 짓는 이 기운이 이제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죠. 기토가 이제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음의 부분이 힘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제 감목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은 칠판을 좀 바꿔서 잠깐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주 중에서 내 사주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 상반되는 뜨거운 미의 글자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그냥 적을게요. 신축연에 이 신축얼이 와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충미충이 이뤄지죠. 이걸 이제 충이라고 읽어요. 저희가 충미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리게 된다면 축이 한 이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가 이 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오포지션 합니다. 180도로 충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로 신경이 좀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민감한 분들 건강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민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미가 겉으로는 토를 이제 토라고 하는 오행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속에는 정화가 뿌리를 하고 있어요. 생명력이 짧은 글자죠. 그런데 충년에 추걸이 와서 이렇게 극으로 부딪히게 돼요.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우선 토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소화기관 쪽입니다. 그래서 주로 위장과 관련된 위장 관련 기관이 이제 질병이 나타난다거나 이 신축월에 신축년의 신축월에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신경이 예민한 경우 그리고 좀 배가 자주 아플 수가 있어요. 물론 신축년에서도 이 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복통이 좀 자주 있었을 수 있고 위장약을 좀 드셨다거나 아니면 뭐 간장약을 드셨다거나 혹은 대장 예민한 관련으로 해서 내과를 자주 방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복통이 자주자주 자주자주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게 추걸에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건강적인 부분이 아니었다 한다면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이 미토 자체도 종교성이 있어요. 술토만 종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미토도 종교성 글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부딪히는 일 즉 내가 불교였는데 기독교로 바꿨다거나 혹은 그 반대로 기독교에서 불교로 바꿨다거나 대표적으로 전혀 다른 종교였는데 그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로 이제 바꾸게 되는 혹은 그냥 어떤 다른 종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종교 자체를 버리는 일 기존 종교를 버리는 일이 이번 신축월에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넘어가서 자 이렇게 절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감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꼭 인트로를 반드시 듣고 건너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요. 본인의 태어난 날짜가 감목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냥 이제 참고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가 현재 감목이 개수라고 하는 이 정인에 해당하는 지장관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방해를 참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해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신강신력 이런 걸 떠나서 대체적으로 감목분들께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의 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처음에 특히 이 9일 동안에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5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로 실적이 잘 나지 않고 그리고 아직 불확실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구체화되지 않은 일들 주로 이제 뭐 뜬구름 잡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9일 동안 일어날 수 있어요. 일주일 넘게 그래서 신강신력 떠나서 거의 대부분이 좀 헤매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방해 방황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짧은 3일 정도가 이제 그다지 반갑지 않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신금이라고 하는 이 지장관의 글자를 만나시게 될 텐데 감목이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글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신금으로 인해서 신금이라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주로 건강 컨디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운이 되는 상황이고 또 어떤 사건 사고 관제수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짧지만 신초걸 달 자체가 그다지 반갑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죠. 그 다음 18일 정도부터 해서 19일부터 되시고 18일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입춘까지가 기토라고 하는 지장관이 이제 정제 형태로써 약 18일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간목 정제에게는 간목 정제를 쓰는 입장 간목이 기토를 쓰는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고 그리고 정신이 들고 그리고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하고 이 구간에서는 좀 이제 이제 간목이 계속 헤매고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1월 18일 19일부터 2월 4일부터는 구체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거죠. 이동도 적어지고 했던 일을 계속 구체화해서 안정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갈 수가 있고요. 특히 금전이나 건강 부분이 안정화가 되는 흐름입니다. 거의 1월 하순 가서야 안정화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간목 분들은 이 방해되는 구간에서 특히나 1월 이 5일부터 1월 14일까지 이 구간이 가장 이제 고비가 되실 것 같은데 건강 컨디션 그리고 인간관계 대인관계 직장에서의 대인관계가 꼬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만 이제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풀리는 것은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미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 꼭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을목일관 진행해보겠습니다. 얘를 돕기 위해서 색깔을 좀 바꿨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참고 삼을 수 있는 이 을목의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봤는데 을목 분들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이제 갑목과 을목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이 우선은 대다수의 분들이 이번 이 신축 월에 개수 신금 기토의 순으로 어찌 됐든 수의 흐름이 굉장히 극으로 또 강해지는 부분이 있죠. 굉장히 응축되고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그 이 초반에 요운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발산운동 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있다 그러면 부모가 현재 을목이다. 그러면 금에 해당하는 것이 관성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이 관성이 자식이 됩니다. 자식이 관성이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직장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의 일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저희가 단식으로 봤을 때 그러한데 자식이나 또는 직장에 그 중에서도 위에 있는 나의 상사 윗사람 그럼 내가 최고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 윗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이라던가 고생스러운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이라던가 또는 직장일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달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신약, 신강 모두에게 그다지 반가운 달은 아니에요. 이 신축월이라고 하는 달 자체가 신축의 신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해당하는 이 개수구간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건, 사고가 좀 많아요.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 원치 않는 고생이 시작이 되는 구간이고 1월 15일부터 약 17일, 18일 이 짧은 3일 정도의 구간에서는 신금이라고 하는 정말 반갑지 않은 기운이 만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일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다음 18일, 19일 정도부터 2월 4일 입춘 전까지는 드디어 기토 편제로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거의 18일 정도로 굉장히 긴 구간이에요. 이때는 목기운과 수기운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금전 문제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탕진을 하게 된다거나 카드빚이 더 늘어난다거나 의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벌려서 사업적인 손해를 입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목과 수기운이 약한 분들께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과 수기운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주로 짧은 기간 안에 내가 뭔가 해내야 되는 일들 단기간에 매매를 해서 이제 그것을 현금화 시킨다거나 짧은 기간 아주 단기간 속도를 내야 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서 주로 성과나 매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목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1월 5일부터 14일 동안에 수축되는 이 기간에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고 뭔가 이제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우당탕탕 빨리 빨리 한꺼번에 빨리 빨리 하려고 하셨을 때 여기서 이제 실수가 일어난다거나 어떤 손해가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시고 경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을목분들도 여기까지 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병화일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자 병화일관 분들도 이 세상을 밝히로운 일관에 해당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축년에 신축월이라고 하는 이 상황들은 목과 화의의 기운이 약해서 보탬이 필요한 상황인 분들께는 내가 누군가에게 더 기대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더 기대야 하고 나 혼자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거리도 끊기고 또는 용기가 필요하고 어딘가에서 이제 좀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허약해질 수가 있는 입장이 되실 수가 있고 반대로 목이나 화의 기운들이 강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한 입장으로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왜곡하지는 마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첫 번째 구간인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의 이 개수가 이제 병화에게 영향을 끼치는 9일 동안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주로 움직이는 일들이 들어와요. 이동하시게 되는 일 그러니까 움직이는 일 일하러 가시는 상황 일하러 가시는 상황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들 움직이고 쓸모있는 부름을 받게 되시는 상황이 되십니다. 그 다음 짧은 15일부터 약 17일 18일까지의 이 심근구간 요건 이제 재성이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가장 짧습니다. 3일이 들어오고 요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1월 딱 보름부터 시작되는 기운이 어떤 거냐면 내가 나답지 않게 흥분을 하거나 아니면 특히 돈이나 자산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모든 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 욕심을 해서 건드린다거나 그래서 구설이 생긴다거나 또는 타인과 시비가 부는 일들이 이번 고간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판단도 그래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운이 이제 살짝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운이 좋아지는 부분은 내가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운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18일 19일부터 2월 4일 입춘까지가 바로 기토라고 하는 상관이 약 18일 정도 이제 영향을 병화에게 미치는 부분인데 특히 이때 이 기토의 상황 때문에 이 병화는 목을 제대로 목기운을 키울 수가 있는 상황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라던가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시게 되는 이런 판단력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문서의 운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은 매매 운 자체도 상승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어떤 송사를 준비를 하신다거나 또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도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 좋은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화일간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자 정화일간 분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목과 화의의 기운이 약한 분들 그래서 보탬이 필요한 상황인 같은 경우는 이번 신축년에 이 신축월이 좀 더 불리할 수가 있어요. 보탬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다지 반갑지 않은 재성으로 인해서 더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목이나 화의의 기운들이 강한 상태에서는 이런 신축의 신축기운이 오더라도 아주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구간인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는 이 개수라고 하는 관성이 들어옵니다. 관성이 들어와서 정화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구간에서 어떤 섣보른 퇴사 행동 퇴사 통보 이 회사를 좀 그만 다니고 싶다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다 확실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섣보른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또 말 그대로 스스로 스스로 다 된 것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해서 그냥 붕괴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내가 만든 노력의 성과들을 파괴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성관계로 한번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누군가와 아름다운 결혼을 향해서 관계를 쌓아가고 있던 중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관계를 일방적으로 잠수를 탄다거나 아주 무례한 행동으로 차단을 시킨다거나 이런 행동들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일부터 17일, 18일까지는 신금이라고 하는 재성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 재성이 정화한테는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금기운이 들어온 부분인데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정화는 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실속이 떨어지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신금 들어오는 구간에서 그래서 그다지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 내가 나서게 되는 상황인 거죠. 내가 나서는 그래서 내일 당장 시험인데 전혀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거나 또는 유흥에 빠진다거나 친구의 유혹에 넘어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잘 적금을 복고 있다가 동료의 그런 꾀임이나 유혹에 빠져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거나 소액을 탕진한다거나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만 잘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벌이다가 난처해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8일부터 마지막 입춘까지의 기토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토 구간은 보시는 바가 식신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한 게 다시 나오는 거죠. 스스로 기토의 기토의 영향을 받아서 기토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다 이룬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다시 아니면 기존의 일들을 마무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일들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조심할 것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실망하지는 마시고 조심해야 될 거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위주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신축년의 신축월입니다. 자 무토 분들 중에서도 이제 화 그리고 토 이 화토가 약한 분들 그래서 보탬이 필요한 분들께는 신축년의 신축월이 그다지 반갑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와 토가 강한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 신축의 신축의 상황이 아주 반가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개수라고 하는 이 재성이 이제 정제의 힘으로써 9일 동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 문제 해결이 되시는 상황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방해가 되었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직장 상사가 되었던 아니면 그것이 나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었던 어떤 가족의 일원이 되었던 아니면 친구라던가 끊임없이 본인을 빚더미에 앉게 했던 골치 아픈 일들이 떠나게 됩니다. 어떤 졸업을 할 수도 있어요. 관문이 졸업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 15일에서 17일 18일까지 심근 구간은 3일 정도로 아주 짧습니다. 하루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관의 에너지로서 상관의 펼치기 아주 좋은 달을 맞이했었고 또 시기도 적절하기 때문에 드디어 본인에게 기회가 들어옵니다. 문제 해결을 겪고 나서 그 다음 찾아오는 기회의 운이기 때문에 15일부터 17일 18일 사이에 이직이라던가 인터뷰가 있다거나 혹은 아주 중요한 매매라던가 또 송사가 걸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18일부터 2월 4일 입춘에 해당하는 구간에 드디어 겁지에 해당하는 기토가 들어와서 약 18일 동안 힘을 쓸 때 다른 사람의 일을 본인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거나 타인의 일을 보조해주거나 수습을 해주거나 또는 또 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흉가를 내가 샀어요. 흉가를 매매해서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거나 이 일을 착수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 일을 엉망으로 해놓고 갔어요. 누군가의 무책임한 마무리 이 마무리를 또 다른 나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인의 커리어로 삼아서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운이 이 기간 동안 18일부터 2월 4일까지 펼쳐지겠습니다. 무토는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 개수가 기토에게 다가올 텐데 기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화와 토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구간이 빛을 보는 구간입니다. 말 그대로 기토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꿈틀대고 발산운동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빛을 보는 상황이고 특히 식상이나 제가 용시는 상황인 분들 같은 경우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화나 토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특히 방해라던가 이런 적극적인 상황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본인의 공료를 가로챔을 당한다거나 배신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제구설에 노출이 되는 시기가 될 것이고요. 1월 5일부터 14일까지 개수구간 즉 편제가 들어오는 이 구간을 한번 살펴보자면 9일 동안 좀 짧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장에 대한 기회를 얻기가 힘들고 방해 또 구설수 어떤 댓글에서 신경전을 벌인다거나 인터넷 상황 같은 경우는요. 또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관제구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5일부터 17일, 18일에 해당하는 이 식신에 해당하는 식신에 해당하는 신금이 들어오는 3일 동안의 구간에서는 기토들이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빠집니다. 바빠지고 또한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18일, 19일부터 2월, 4일 입춘까지가 기토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음의 운동을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기토가 기토를 마주보게 되면 그다지 유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계속 밝은 에너지가 발산하는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 음은 물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토는 확장기를 얻지 못하고 말 그대로 물컥물컥해지는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것을 본인의 입지라든가 본인에 대한 그런 능력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어떤 관제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멘탈을 상당히 잘 지켜주셔야 돼요. 이 18일부터 2월 4일 동안은 소수에 해당하는 분들만 유리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가급적 선을 긋고 외부와는 관계를 조금 끊어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토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경검일간 진행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우선은 이번 신축년의 신축월이라고 하는 달을 지금 운세를 볼 텐데 경검 분들 중에서 금의 에너지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축의 신축월 자체가 유리한 달이 될 수가 있어요. 약하다는 것은 보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구나 또는 이제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고 지지를 얻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이 강한 분들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신축의 신축이 금기운이 강하고 또 겁제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이것은 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겁제는 겁제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친구들이 꼴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지 반갑지 않는 지인들 쓸데없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증폭이 되는 부분이죠.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경조사비 때문에 의무적으로 연락을 했다거나 말 그대로 내 금전이 다운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 다음에 구설수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가 싸우게 된다거나 또는 시비가 들어와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그다지 유쾌하지는 못하겠죠. 금끼리 금의 기운이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쇠소리가 나요. 대인관계도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수가 들어오는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 구간을 보시게 되면 주로 이 구간에 사건, 사고가 몰려 있습니다. 구설수라던가 시비라던가 이런 사람들과 얽혀있는 일들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가 상관의 기운이 계수로서 경금에게 계속 압박을 주고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 15일부터 17일, 18일까지 신금이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유쾌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좋아요. 경금분들께 유리한 상황으로 결과가 들어올 수 있고 18일 19일부터 2월 4일까지 기토 구간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인성이 들어와서 18일 정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인데 경금 입장에서 경금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 목의 기운이 없는 경우 즉 호랑이 글자라던가 아니면 가볍게는 합을 일으킬 수 있는 돼지 글자라던가 아니면 호랑이 글자라던가 토끼 묘를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던가 이런 글자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반감이 되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아주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출 매출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실적 이런 부분에서 이 글자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괜찮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일관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신감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가볍게 그리고요.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운은 신축년의 신축월 입니다. 인트로 꼭 보고 같이 들어주시고요. 자 신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의 기운이 약한 분들은 금을 보태워 줘야만 되는데 신축년의 신축이기 때문에 금이 특히나 신금이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금이 강한 분들 이미 양력 9월에 태어나셔서 월지 자체도 가을 이라서 월령 자체도 가을 금이라서 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그다지 반갑지는 않습니다.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흉한 게 아니고 흉한 게 아니라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1월 5일부터 14일까지는 개수라고 하는 지장간의 식신 에너지가 힘을 이제 에너지를 쓰게 될 건데 어떤 일을 해명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거나 오해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건강 컨디션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위주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1월 10월부터 17일까지는 역시 같은 글자인 신금이 하루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주로 쇠끼리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는 경쟁 그리고 대립관계가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일 19월부터 입춘까지 기토라고 하는 이 편인의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약 18일 정도 해당이 되고 드디어 이제 신금이 구실이 생겨요. 이동을 할 구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동운이 들어옵니다. 이 이동일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이 넘어올 수가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반갑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신금이 이동을 하면서 바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임소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임소일간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금기운과 수기운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의 기운이 보태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신축년의 신축월 자체가 금기운이 왕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게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단식으로 말씀드리면 반대로 금이나 수기운 자체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한 상황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불리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가 첫 번째로서 개수가 마지막 차가운 운동을 하게 되는데 봄을 향해서 발산을 하기 위한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추거리 마냥 춥지만은 않고 그래서 기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9일 동안 임수분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으로 인한 시름이나 걱정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자식이 아니라면 내 아래에 있는 부하직원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직장이나 사업장과 관련된 관제구설이 이 첫 번째 구간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모든 일들을 리셋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어떤 결과를 망쳐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월부터 17일 18일까지 약 3일 정도는 또 신금이라고 하는 인성운이 들어오게 되는데 명예를 회복할 만한 일이 생겨요. 명예를 회복하시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실적이나 매출도 상승을 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 다음 18일 19일부터 입춘까지는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아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 15일에서 17일까지 있어도 이 두 번째 구간과는 상당히 상반된 흐름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기토라고 하는 웅동을 임수가 만나게 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는 결과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일하시는 사업가 분들이나 예술가 분들 같은 경우는 평판이 특히 명예와 관련돼서 손상이 될 만한 사건들도 역될 수가 있습니다. 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문은 역마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 구간 안에 어디를 여행을 가셨다거나 어떤 오해를 받을 만한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거나 또는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소문들이 돌고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가급적이면 1월 15일보다 17일까지 있었던 이 일들을 해치지 않도록 망치지 않도록 본인의 커리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개수일관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일관 진행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개수일관도 또 진행을 해볼텐데 우선은 금수에너지가 약해서 보탬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축년의 신축월이 금의 기운이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고 다만 그 과정은 좀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기능이 오행이 강한 분들인 경우에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다지 반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월 5일부터 14일까지 첫 번째 본인과 같은 글자가 지장관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장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개수는 센 부분이 아니라서 가느다란 개수 가느다란 개수인데 하늘천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천자가 두 개가 포개어지게 되면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여섯 마리의 용이 합쳐져 있는 중건전에 해당하는 같은 개와 상황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탄탄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이 구간에 힘이 생기고 개수분들은 무엇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업을 일으켜도 이 구간에는 본인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5일부터 17일, 18일까지는 신금이라고 하는 또 편인에 해당하는 운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때 1월에서 2월 사이에 들어오는 첫 번째 고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어떤 억울한 일을 해명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말 그대로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인데 마치 내가 한 것이냐 거짓 소문 거짓 소문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면 건강이 건강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병증 질병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12월부터 가급적 건강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18일, 19일부터 6월 4일 입춘까지는 기토라고 하는 관성이 들어옵니다. 평관운이 한 18일 정도 들어올 텐데 기수분들께는 다 이제 완성을 했던 이 1번 구간에서의 일 작업이나 결과물이나 또 어떤 대인관계라던가 이런 완성이 되어 있는 완성단계의 일들을 이때 18일부터 2월 4일까지의 어떤 실언이나 실책이나 본인의 어떤 태도 때문에 다 깎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말을 잘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편을 잘못 들었는데 내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월 5일부터 14일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지만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는 내가 그 스스로의 부분을 망칠 수가 있는 내 결과물을 망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태도나 행동이나 모든 판단에 있어서 조심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2월달 운도 며칠 있다가 제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이렇게 핵심만 모아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